안녕하십니까. 비종몰의 황철장입니다. 스마트 매직미러 스마트 매직미러 일단은 누리스는 거울이에요. 지금 여기 제 얼굴 다 잘 비치고요. 여타 거울도 별 차이가 없어요. 아주 잘 비치는데 자 여기 물고기가 있죠. 거울 속에서 춤추는 물고기 터치로 화면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화면이 동작할 때 마찬가지로 블랙 부분이 반사가 더 잘 되고요. 밝은 부분은 반사가 좀 덜 되고요.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날의 날씨나 그런 정보들을 아주 쉽게 깨끗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매직미러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로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이즈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고 안에 들어있는 디스플레이는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요. 그래서 훨씬 더 사이즈에 대해서 더 자유롭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. 터치 물론 멀티 터치 다 지원하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스마트 매직 미러 소개였습니다. 자 물고기 다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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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여름 선생님 감사합니다.